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이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바이스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인이라. 3.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4.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5.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6. 내가 그의 아들의 보금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7.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8.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고다. 9.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0.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보금 전하기를 원하노라. 11.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보금은 모든 믿는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1.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2.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3.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14.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5.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6.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1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파괴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깁이라. 16.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17.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18.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1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19.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참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19.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20.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21.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2.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3.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